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친구들 안녕하세요 짜잔! 레오예요 오늘의 플레이는 바로 이 검 이 검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불의 화신 불의 화신이 저에게 준 불의 검 이 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악마를 쓰러뜨리고 받은 이 악마의 검 그리고 이거는 포세이돈이 주신 물의 검 이 검으로 저는 3개 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오가 이 풍선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레오가 공연을 할 때 칼, 강아지, 꽃 그리고 여러 가지 풍선들을 많이 많이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선물을 주거든요 근데 못 받은 친구들이 너무 속상해서 그 친구들을 위해 만들어 봤습니다 친구들 꼭 이 영상 보고 엄마, 아빠랑 재밌게 만든 다음에 동네 친구들이랑 가위 싸움을 하면서 재밌게 놀아 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물은 풍선과 그리고 범프가 필요한데요 풍선을 문구사나 이렇게 문방구 가까운 데에서 파니까 우리 친구들 구매해서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레오처럼 이렇게 큰 거를 사면 다 못 만들고 집에 놔둘 수도 있으니까 꼭 낱개로 이렇게도 팔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런 거 낱개로 한 개나 다섯 개, 열 개 이렇게 구매해서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가지고 놀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번엔 어떤 색깔로 만들어 볼까 흰색으로 흰색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황색 주황색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칼을 맨 처음에 만들 때 풍선을 이렇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늘려주는 이유는 왜냐하면 풍선이 잘 안 터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쭉쭉 앗쭈 앗쭈 근데 너무 늘리지 마세요 이렇게 앗쭈 이렇게 늘린 다음에 펌프로 꼭 이렇게 다 씌워준 다음에 쭉쭉쭉 바람을 불어줍니다 우리 친구들 펌프는 무조건 필요하니까 펌프는 무조건 사세요 입으로 불 수가 없어요 이거 왜냐면 너무 불기가 어려운 풍선입니다 자 이 다음에 여기에 먹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꼬아줄 건데요 꼬을 때 터질까봐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펌프는 잘 안 터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겁먹지 말고 꼭 힘차게 꼬아줍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자 이 정도 잡아서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다섯 다섯을 꼬아준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알파벳 알파벳 A를 만들어 줄게 A 이 정도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꼬은 데 있죠 여기랑 같이 잡아서 터지 못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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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그 다음에 이 갈라를 이 하이에 이렇게 넣어주면 바로 주황색 껌 완성 자 이번에는 보라색의 강아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쭉 쭉 눌려주고 그 다음에 이 펌프 이 꼭지에다가 넣어서 저쭤 아유 보라색의 바람색였는데 요정도 한 30cm 정도만 불어주세요 그 다음에 앞의 를 잘 m으고 오 여기가 코가 될 거고 여기가 꼬리가 될 거예요 오오오옹옹옹옹옹옹옹옹옹옹옹옹옹옹옹 Tak 여기를 한 손가락 검지와 중지 이 두 뼈 정도 그 다음에 귀와 얼굴이 되는 이 부분을 똑같이 A자로 구부린 다음에 여기랑 함께 같이 도와줍니다 안 터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방울 세 개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쁜 줄줄이 소세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앞발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꼬아줍니다 꼬아주면 앞발 왕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방울을 똑같이 세 개만 꼬아주도록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꼬게 되면 여기가 꼬리 여기가 뒷발 이쪽이 몸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똑같이 이렇게 잡아서 이 부분을 힘차게 꼬아줍니다 다섯 번만 꼬아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이렇게 되면 귀여운 부들 강아지 완성 멍멍 친구들 이렇게 강아지랑 칼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영상 재밌게 잘 봤나요? 재밌게 봤으면 꼭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즐겁게 재밌게 지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같이 안녕 레오